1. 왕의 길에 진입합니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에이커전을 수비하십시오. 쟤는 하나 있어요. 메이 있어! 메이! 멕 조심해! 메이랑 메클 있다. 붙어있는다. 어어. 자이라 오른쪽! 아 장전이었나? 앞에 메인. 던지는 건가? 업이네. 아 답답하네. 업이 아니야? 이게 업이 아니야 그건? 뒤에 메인인 거 아니야? 뒤에서 메인 발소를 눌렀는데? 여기 클립팩 확인해봐야 돼. 클립팩. 레이저를 들였어. 여기 쪽에서. 우리 라인. 업이 드림 나올 만큼 지금 플레이 해놓고 무슨 이상한 소리 정치를 하고 있어. 업이 맞네. 장애인 새끼가 그냥 업이네. 저요? 아니에요. 랭크업과. 탁. 조금될orth의 잔다. 랭크업도. 어? 없어? 반응 깔끔하게 포기. 너 누구냐? 아, 아니야. 어? 이 아... 아...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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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대 히힛 ㄷㄷ ㄷㄷ 아 우리 하나 죽었구나 뭐야 씨발 뭐야 아 아 씨발 아 쟤 차렷 개사기야 진짜 아 씨 지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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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오른쪽 있고 지하필 이도컷 도무지 차 풍추면 풍 좀 할만해 아 아깝다 오케이 나이스 뭐야 심해? 심해? 개꿀이지 이러면 여기서 깨는데? 아 뭐야 쥐쿵이가 걸렸어 여기 야 뒤에 심해 있는거 아냐 이거? 뒤에 심해 있네 이도 오른쪽 있죠 내가 이도 견제해줄게 안되겠다 안되겠다 여기가 준비됐다 돌격하면 바로 투여 이도 오른쪽 위층 멀리있어 이번엔 여기 겐제 돌아볼게 이렇건 내가 이도 한 번 더 잘라볼게 겐제 앗 아팠다 나타가 나팠다 안되겠다 이도컷 손님 바보냐 얘? 뭐야 나 현금있어 나있어 손을 뺐다 손을 뺐다 나은 이고 뭐야? 오 이고 어이 씨 심해 존나 아프네 포타? 이도 반핍 나이스 이도 정면 이도 정면 조심 이도 아이 아타 핍 아 반성 넘어졌는데 아 아깝다 야 뒤에 힘이 있다 아이씨 안녕 잘 터졌을 것 같은데 와 뭐야 에이씨 용건 빨리 채워볼게 뭐야 야 이드옥 오른쪽이 치는 뭐야 뭐야 뒤에 뭐 있어 이치에 앉아있다 한쪽 컷 어 공국기 충전중이라 전원 나노 강화제 충전중이다 야 위도 혹수로 눌렀는데 아 뭐야 이 ㅅㅂ 이도 왼쪽 아래 나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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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실화아 우리 하나 낙사했어 오지마 나이스 괜찮아요 잠시만 들었어 들었어 이도 나갈거 같은데 또 안 나오나 3-3인가 보다 메이 있어 맥크리 메이 처음 했던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어흐 흫 빈티 구속 계속 덜하였었나 이거? 아 나 힐벤 ㅅ됐다 우리 힐벤이야 아 뭐야 맥크리 아 성난 치우증폭 암살 브리지마 치우증폭 치우증폭 아이고 갈려가야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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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0.01미터 0.01미터 나 용검 썼어 팀 커진 좀 여유 있으면 그냥 겐지 주던가 아니면 좀 터질 것 같으면 그냥 라인이나 자려줘요 뭐야 범 실화? 저게 안 튕겨죠? 안할 맨 빠졌다 쟤네 아 까비 두 방 빠졌어 상대 야 우리 라인 휴시면 두 방 없어 어 어 어 뭐야 어? 자탄을 썼는데 우리가 터졌는데? 실화냐? 빨리 죽어야겠다 그냥 어 멍이 펑긴지 한 번도 못했네 아 맨 다 안팎은 어이씨 야 20푼터 빠졌어 아 뭐야 이게 걸려? 라인 개피 초일 뺐다 초일 뺐다. 메이 왼쪽 방. 메이 조심해 이거 벽 아니 아타오 이거 3번 배야 돼. 뭐야 이거 게임이야 이거? 아니 뭐 3번을 배야 돼 어이가 없어서 진짜 라인 피 갈랬된다 상대. 나이스. 라인 개피. 풀. 홈 폈다. 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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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하필 나이스. 와 이걸 이기네? 힐 아냐? 이걸 이겼어. 지구야. 수고하여